라운드 1 오골적으로 택! 하나 잘 지고! 오케이! 잘 봐! 잘 봐! 중심부터 괜찮아! 괜찮아! 올만 차고! 버터플라이네! 밀거야! 머리 아래로 그렇지! 속도 강하게 이제 때려! 중심 좋아지면 때려주네! 자 파운딩 내리다가 다리 하나 놓고! 자 운동판 따라! 자 운동판 따라! 다리 하나 만들려고! 수백 주지 마! 수백 주지 마! 다리 하나 잡고! 다리 컨트롤! 다리 잡힌다! 자 때려! 10초 전! 양손 손목 잡아야지! 양손 손목 잡아! 다리 잡아! 손해를 손 꺼줘야지! 너무 좋을 것 같아! 손해를 손 꺼줘야지!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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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! 그렇지! 잡았다! 다리 잡았다! 다리 잡았다! 다리 잡았다! 아래에서 위로 눌려야 해! 그렇지! 그렇지! 따라가, 따라가! 내가 덤덕! 겨드랑이 컨트롤! 그렇지! 들어왔다! 들어왔다! 드 cima! 끝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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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! 더 땡겨야 돼 재원아 거의 다 됐어! 그렇지! 거의 다 됐어! 끝까지 다 됐어! 끝까지 다 됐어!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굉장히 무덤덤합니다.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. 자 역시나 네 오 원투! 우선 왼손잡이 선수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기 거리를 맞춘 상태에서 왼손이나 킥을 들려가거든요. 우선 그런 부분에서는 김종현 선수가 우선 주시를 해야 됩니다. 그런거를 무시 못해요. 자 두 선수 어허! 지금 다운됐습니다! 자 박정민! 박정민! 아 김종현 선수가 네 저거 조심해야 돼요. 네 정말 재빠르게 우선 일어섰구요. 자 계속되는 박정현의 닛킥 그리고 원투! 자 라이트! 자 김종현 위기입니다. 지금 겨드랑이 두개 다 파였어요 지금. 자 닛킥 다시 한번 닛킥 김종현 김종현 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케이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. 네 아 정말 화끈한 타격전이 이어졌습니다. 확실히 펀치가 있는 선수라 네 저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어! 하이킥! 맥스위블러우! 박정민! 지금 계속 맞으면 안되거든요 김종현은 네 자 하이킥! 아 예 박정민 선수 대단합니다. 아까 다운을 맞을 정도로 네 어 퍼컨 나왔습니다! 네 자 닛킥! 자 지금도 계속 케이지로 몰면서 리킥을 계속 하면서 계속 김종현 선수를 계속 압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현 선수 저기서 계속 나와야되요 계속 저기서 압박당하면서 계속 리킥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자 엉덩이 밑에 잡어 아빠 자 위치는 바뀌었는데 아 지금 박정민이 더 좋은데요 자 박정민! 자 길런스 초크 아하! 자 이렇게 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승자는 박정민입니다 아 박정민 선수 정말 잘하는데요 네